사장님 이거는 삼계탕 할 건데 안은 파주시래요? 아니 파달라기 때문에 이게 너무 격하시네요 당근은 몇 개 해야 되지? 파! 얘들아 인삼을 찾았어 감자 몇 개? 감자 하나 세 개, 세 개 하면 돼 아 여기 있네 밥 한번 해볼래? 네, 밥 한번 해볼래? 밥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맛있어 밥을 할게요 집밥 여기다가 이제 신비의 가루 이거죠? 이거겠죠? 부모님과 생닉해서 생닉 밥 출사를 시작합니다 안 어렵네 집 가서 보통 물으면 되는데 뭐 말 없이 현중이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다 지금 현중이는 혼자 살아가지고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소중닭에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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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가 그의 닭에 그 고갈비 잘 맞는 거예요 환기 좀 넣고요 또 그 엄나무라는 게 있어요 오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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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이게 국물이야, 국물이. 왜? 왜? 현중아, 거짓말다. 대기해, 대형사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왜 솔락, 형. 야, 현중이 잘한다며. 왜, 어떡해. 너무 약냄새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한약이에요, 한약. 엄마한테 전화해두고 약재를 하고, 다 같이 끓여야 되는지 마지막 항목으로 봐라. 백숙이 아니야, 그냥 한약. 형이 봐, 진짜 약을 먹는 것 같은데. 엄마, 백숙 끓일 때. 몸에는 좋아 보여요. 닭하고 한약 재료를 다 같이 끓이는 거예요? 야, 나 무슨. 아니, 형. 연잎가루 묻었어. 그러니까 아예 백숙 맛 자체가 안 나고 한약만 맛 나. 한약을? 나무, 뭐. 나무 욕조 물 뜬 것 같아요. 약재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대요. 아니, 근데. 닭만 해도 좋을지도 몰라요. 이거 밥도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봤는데. 밥.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시작. 뭐야 이거. 밥에 흩뿌렸니? 맛있다. 맛은 있을 거야. 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참기름 넣어, 참기름. 밥에 참기름 넣어, 참기름. 밥에 참기름 넣어, 살짝. 여기다가 고추장. 내가 밥부터 갈게. 밥부터 갈게. 이거 포괄할까요? 이제 이걸 퍼서 먹어야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김치밥. 와, 김치밥. 희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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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준아, 너 어떻게 해?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 메이크업도 못 했잖아. 야. 지는 했네, 메이크업. 지는 했어, 이쁘게. 희준아. 희준아. 이제 나오는 걸 참았어요. 희준아, 안 먹어. 희준아. 희준아. 집밥, 집밥. 집백수. 우와. 색깔을 봐, 색깔을 봐. 색깔. 희준아.